TU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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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잡아줘! 추락! 추락! 실패! 그렇지! 잡아줘! 추락! 추락!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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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실패했냐면 던지기까지 좋았어요. 이게 내려오는데 손으로 잡긴 잡았는데 탕! 잡고 잡았습니다. 바닥에 한번 맞았다라는 거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. 실패님께서 야 그거 못 잡아 못 잡아 하시겠는데 이게 거의 실 정도예요. 그렇죠? 뭐라고요? 안 보여 안 보여. 실만 해요. 실! 이 사람아 실이 이렇게 두꺼운 실이 어디있어? 이게 철살만 하지. 추운 겨울날 뜨개질해서. 추운 겨울날. 믿음체조는요. 인생이에요. 이게 던져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 앞에 인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이제 네 번째거든요. 네 번째 이준이 또 실패하면 인생 막 가는 거예요. 네? 자! 타임! 타임! 보이세요? 보이세요? 타임! 잔수 쓸 거예요? 잠깐 회의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의 한번 해주세요. 수술 좀 바꾸는 게 나. 일단 아직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. 모형과 대표는 어때요? 써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쪽 모형과 대표 쓰자. 아니다. 계속 가자 지효. 이랬는데 어떡하지? 준희 얘기를 들어볼게요. 준희 바꾸는 게 좋겠어요? 팀 여러분들 의견을 따르고 싶은데. 내가 봤을 때는 이준이 계속 가는 게 좋아. 왜냐면 이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데. 하나. 했던 거니까. 저 누구세요? 중간에 들어갈 때가 더 감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차라리 했을 때 쭉 해서. 파이팅 한번 하죠. 오케이. 자 모여 모여. 괜찮아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자 하나 둘 셋. 파이팅! 네 번째 도전이에요. 여기서 실패하면 이제 절반을 다 쓴 겁니다. 여러분 끝까지 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출발! 드림트! 진희 화이팅! 진희 화이팅! 인준희 씨 음악을 충분히 듣고 가세요. 음악 주세요. 충분히. 비전 투전! 신세랑 이리. 렛츠고! 점점 실수할수록 더 부당하거든요. 그러면 더 실수를 하는 건가요? 자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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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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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성공! 과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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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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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여러분 소리 질러줘요! 성공! 렛츠고! 제발 제발 지호 화이팅! 성공! 아까 염색을 띄웠어요. 콤보! 콤보! 실패! 자 우리 천둥스모 거의 기절상태 밀을 기절상태입니다. 지금까지 발견된 분명히 블랙홀 실패! 첫번째 선수 이준과 다섯번째 선수 지호 과연 이들은 미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? 이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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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!